울진구는 지난 4일 죽변면의 한 어업인이 익명으로 3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금을 기부한 익명의 어업인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금액을 기탁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 3천만원은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응급구호 사업비로 요긴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국민들을 위해 매번 아낌없이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군에서도 재난으로 생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 맞춤형 사업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